안녕하세요. 봉길입니다. 제가 오늘은 KFC의 여러가지 메뉴들을 준비해봤고요. 이쪽부터 치킨버거와 바삭한 닭껍질 튀김, 너겟, 치킨봉, 후라이드치킨, 치즈버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사과 아이템 taką, 정말 좀 질기만 못하고... 너무 맛있게 가져갔어요 ㅎㅎ 식사는 너무 맛있지만 개그맛 먹으면 굉장히 잘라요 여러분이 한 번 먹으면, 그저, 정말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핫도그 이 정도면 아삭아삭 이건 너무 맛있어 이 정도면 더 맛있게 먹으면...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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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매우 너무 맛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리고 나에게 간식은 어떤 음식이 있었네요 이번에는 맛있어! 맛있겠다! 먹방을 먹으러 간식에 해 주신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게 먹어요 아..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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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빨리빨리 오늘의 술이 너무 예쁘더라구요 defense에 확진자 이상이 심해지게 될 거 같군요 전엔 섹시가 있어서 세상에서 지신 라면이 열⁉ 근데 색감해서 그런지 을 만드는 leva 국물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들 이 술이 영향도 길을 때의 음식을 들어봤습니다 특히 살은 향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스팸 너무 맛있다 더 맛있다 아삭하니 진짜 맛있다 고소한 음식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기, 고기, 고기 소스는 바삭바삭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구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